안녕하세요. 방래입니다. 저는 지금 저희집 작은방에 나와있는데요. 저희집에 오래된 이런 책상과 책장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필름이 트워졌어요. 투더즐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트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느낌이 조금 오래됐고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서 요즘은 필름지가 좋은게 많이 나와요. 원목 느낌이 나는 필름지를 제가 이번에 한번 여기에 붙여보려고 합니다. 그 필름지는 LG 하우시스에 나오는 베니프구요. 원목 느낌으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 그걸로 한번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필름지로 가구리폼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실질 입고 가는게 어렵지는 않는데요. 문제는 이걸 다 치우는게 일이에요. 사실은 제가 요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여기 CD며 책이며 여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던 것들 다 치우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. 어쨌든 깨끗하게 다 치웠고 이제는 필름지 부착을 해보도록 합니다. 필름지 부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시트지 필름지 위에 붙일 때는 그대로 부착하셔도 되구요. 만약에 이걸 뜯어낸다. 이걸 뜯어내고 작업하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접착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이게 떼고 할지 위에다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상태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볼 때 이게 잘 떨어지면 이거를 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 군데군데 찢어졌기 때문에 얘를 잘 떼서 완벽하게 잘 떼면 오히려 떼고 하는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필름지가 붙어있는 시트지가 붙어있는 부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필름지를 붙이면 되구요. 여기는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가 있어요. 수성 프라이머 이거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일반 부스로 발라주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 이 그릇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 쓰는 플라스틱에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비닐을 씌워서 하면 됩니다. 프라이머를 잘 섞어서 여기 붓으로 살살살 눌러서 칠해주시면 되구요. 공간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부착할 때 좋으니까 페인트 칠할 때는 공간 항상 두시고 하시고 접착제가 잘 발라져야 되는 공간은 사실은 이 표면은 아니에요. 표면은 금방 잘 붙어요. 그래서 여기는 대충대충 바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모서리 여기 이 모서리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. 여기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잘 안 발라지면 잘 안 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접착제를 안 바르고 요즘은 시트지에 그 접착제가 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잘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작업을 꼼꼼하게 해서 바르는 겁니다. 여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. 여기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하면 묻는단 말이에요. 여기 접착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서 공간을 띄고 흐르지 않게 해서 여기를 잘 붙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 주일 사항 한 가지 더 드리면 접착제 이 수상 프라이머는 옷에 묻거나 아니면 손에 묻거나 그러면 잘 안 마릅니다. 벽지에 묻거나 해도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안 지워지기 때문에 꼭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물티슈로 지워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자국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어서 안 지워지면 굉장히 큰일이 나니까요. 물티슈로 바로 닦아줍니다. 옷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벽지도 마찬가지 꼭 바로 바로 닦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떼면서 붙여줄 거에요. 끝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깨면서 여기를 문질러주면 돼요. 한쪽 면에 붙이고 그다음에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좌우 당기면 안 돼요. 이렇게 붙이면서 그래야 울지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붙인다고 다 떼어내면 솔로 밀어주세요. 택배 미니토 맛있게 잘 끓기만시 triumph 여기서 문제가 이쪽 끝이 약간 복선이 있다는 거거든요. 복선을 살짝 잡아줄게요. 선을 먼저 알아야 나중에 잘라도 모서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맞춰주고 꼬꼬만 약간 복면이 있어서 끝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3번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90도, 45도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내줘서 그 다음에 잘라주면 됩니다. 여기만 정확하게 해서 잘라주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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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